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범죄사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심리학적 기재에 대해 말씀드릴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범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가해자를 평가하며 자신의 인지적 틀에 맞추어 사건을 인식합니다. 이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무엇에서 기인하며 어떠한 심리학적 기재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범죄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편견과 태도에 대해서 다양한 심리학적 기재를 통해 이야기하고 범죄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 이야기 하며 사건 보도 시 미디어의 바람직한 관점과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택 대학에서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학에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하여 사상자가 50여명에 달한 사건인데요. 조승희는 한국 출신의 미국 영주권자로 8살의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건 당시 23살로 버지니아택 4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조승희가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이 조승희의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애초에 범죄자의 인종이나 민족, 국적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만약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승희가 한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모든 한국인은 폭력적이거나 잔혹하다고 생각하며 한국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면 이는 얼마나 부당한 일이 될까요? 이와 같이 편견은 어떠한 집단과 그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 이미 갖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칭하며 누군가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회피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기회나 권리로부터 배제시키는 부정적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차별이라 합니다. 모든 집단이 편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히 소수 집단이고 집단을 구분하는 근거가 인종, 성별, 장애 등 가시적인 것일 때 편견이 두드러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편견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개인차가 있는 속성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반의 구조적, 운화적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에 따르면 사람들의 편견은 다음과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사회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환경에서 문화의 이질성이 높아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며 충돌이 잦고 사회적 가치가 붕괴되는 아노미 현상이 두드러져 내부의 불안정이 증가할 때 편견이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실업과 불황 등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제한적 자원을 놓고 집단이 싸우는 등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경제적 갈등이 심화된 환경에서 편견적인 성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이를 내 집단 편향이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느끼는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외집단의 편견을 보입니다. 즉 불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집단에 대한 편애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편견으로부터 우월감이라는 심리적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배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계적인 틀 속에서 사람들을 지각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집단 간의 우월과 위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사회적 지배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타 집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선호하는 지배로서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우월한 집단은 열등한 집단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불편함이 불평등인데요. 모든 집단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등 집단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 지배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회 집단을 지배하려 하고 자신이 속한 네 집단의 우월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견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나 계층으로 구분지어 통념에 근거하여 파악하려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즉 권위를 가진 대상에는 극도의 존경심 과 무조건적인 충성 및 복종을 보이지만 반대로 외집단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억압적 태도를 보이는 성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의 편견을 갖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차별하기 쉬운 성향 을 보입니다. 실제로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 언론 보도에서의 차이를 조사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중 외국인 범죄자에 의한 범죄 비율보다 전체 기사 중에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범죄 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과잉 재현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특히 범죄자 수 대비 범죄 보도 건수를 지칭하는 언론 보도 비율의 경우 외국인 범죄자가 내국인 범죄자보다 훨씬 더 높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살인된 강력 범죄에서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잉 재현과 편향된 언론 보도 비율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 형성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16개월 아이가 아동학대 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이 이렇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중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은 얼마나 되며 개부모나 양부모 에 의한 사건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세 신고 건수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총 3만 45건의 사례 중에서 76%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이며 친부에 의한 사례는 41% 친모에 의한 사례가 3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계부와 계모에 의한 사례는 각각 1, 2%에 불과했으며 양부와 양모에 의한 사례도 각각 0.1, 0.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4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 중 약 0.1%를 차지합니다. 사망사건의 학대 행위자는 총 53명으로 친모가 반을 차지했고 친부가 약 38% 계부가 약 4% 양부와 양모는 각각 2%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계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의한 아동학대는 실제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하면 계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사건을 많이 떠올리는 것일까요? 심지어 우리는 때때로 학대 행위자가 계부모나 양부모인 사실 그 자체가 곧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서 유일하거나 소수에 속하는 사람 즉 많은 사람들과는 다른 특이한 속성을 지닌 사람은 흔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런 사람이 극단적인 사건과 결합했을 경우 때로는 사람들의 판단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각적으로 특이하고 가시성이 높은 소수 집단과 부정적인 행동이 결합했을 때 사람들이 그 관계를 과대 지각하는 현상을 착각상관이라고 합니다. 즉 특출한 집단이 특출한 행동을 하면 이 조합은 희귀한 사례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두 가지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착각하고 그 빈도를 과다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착각상관은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나 집단이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착각상관이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현상이 바로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계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성공적인 치료와 사회적인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향된 태도와 차별은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실제로 정신과 등 정신건강치료서비스 이용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서 정신질환과 범죄의 연관성을 과장되게 부각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는 일부의 행태가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던 조현병은 사회적 편견이 가장 심한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살인 등 특정한 사건의 범죄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기사 등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지목하는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종사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 얻는 정보의 출처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편향된 보도를 접할 경우 사람들의 편견은 더욱 깊어지고 이는 정신질환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치료를 사회적 시선 때문에 받지 못하게 하여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증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 행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편향성과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 지적한 조현병 관련 언론 보도 경향을 보면 사건 기사 제목에서 범죄자의 조현병을 강조하고 범죄 발생의 원인이 조현병 그 자체인 것처럼 묘사하며 조현병 환자들이 저지른 다른 범죄 사건들을 언급하며 그 공통점이 조현병이라고 부각시키는 등의 행태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일부의 조현병 환자가 보이는 극단적인 행동이 마치 조현병 환자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인 것처럼 왜곡되어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을 심화하는 언론의 보도는 이들을 더더욱 고립시키고 치료를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편견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편향된 시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죄 피해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 아니면 남의 말에 쉽게 속는 어리숙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범죄 피해자의 다양성이나 피해자들 사이의 개인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피해자에게 사회적 편견에 근거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혹은 일반적인 반응 심지어는 피해자로서의 이상적인 행태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등 사회에서 이미 형성된 정형화된 틀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편향적 평가를 내리는 시선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피해자로서의 전형성이라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때로는 의심하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보이는 감정적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일컬어 The Emotional Victim Effect, 즉 감정적인 피해자 효과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즉 피해자가 울거나 흐느끼며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할 경우 그러한 감정 표현은 피해자의 전형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피해자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반면 피해자가 덤덤한 반응을 보이며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을 때 범죄 피해자로서의 전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보이는 감정적 표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언제나 눈물과 절망으로 반응하시나요?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감정을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다거나 감정이 느껴져도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오히려 애썼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표현하거나 대처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사람들은 상황에 맞춰서 감정을 조절합니다. 즉,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상태가 반드시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의 반응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격 등 특성에 따라 고유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피해자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특징으로 정형화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정표현과 대처는 복합적인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데요.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자가 처한 범죄 전후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듯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처 또한 반드시 일관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으며 사건 직후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변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편향된 시선과 관련하여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 피해자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반응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불안이나 혼돈이 증가되는 것을 느끼고 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쁜 일을 당한 사람에게서 그의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정당한 세상 신념이라고 읽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이 공평한 것이며 좋은 일은 착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나쁜 일은 악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 피해자를 나와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집단의 사람들인 것처럼 분리시켜 범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범죄 사건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건을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대상화시켜 다루고 있는지 또한 범죄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다루며 일상과 분리된 일로만 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 보도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루지 않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가 단순히 예외적인 개인에 대한 분노로 처벌 위지의 단기적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헤르만에서의 데미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연대라는 명목으로 집단을 나누며 패거리 짓기를 하는 사람들의 불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하고 적대시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스스로를 하나의 사람으로서 알고 인정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도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편견과 차별, 두려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집단에 속한 타인을 비인간화하고 익명성에 기대어 무관심과 무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혐오와 차별로 가는 작은 첫걸음을 생각 없이 내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견과 혐오, 차별을 세상에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편견과 혐오, 차별에 맞서는 데 힘을 보태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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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